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승리자 예수 우리의 통치자 예수 부활하신 무세주 사망관세 이기신 영원하신 왕계수 주님을 따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승리자 예수 우리의 통치자 예수 부활하신 무세주 사망관세 물리친 영원하신 왕계수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승리자 예수 우리의 통치자 예수 부활하신 무세주 사망관세 물리친 영원하신 왕계수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승리자 예수 우리의 통치자 예수 부활하신 무세주 사망관세 물리친 영원하신 왕계수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Machete 문화 문화 주님을 따르리 문화 문화 한글자막 by 한효정